지금 티링이 컨트롤이 3분이 되네 인사에서도 티링을 하고 있어 피플이 노스고 근데 뭘 된 텐덴스를 도전해 냈습니까 그거를 Obligation Policy violation 이래갖고 빡당 Obligation Policy violation 4.10pm Monday July 15, 2013 R3 사고 위스쿤시나군요 Obligation Policy violation Obligation Policy violation 지금 모든 텐덴스를 폴리스, 마샬, 유에스키, 서비스, 저지, 어턴이 도전해 냈습니다 도전해 냈습니다 through, only, 헨리키신저 through, only, 힐링클린턴 디스칸더베이티티죠 DUH 0772 DUH 0772 지금 패스했어요 미스테이크 미스테이크 체크해보자 DUH 0772 비안디에 지금 와이스턴 디지 폴리스가 가는데 민원 와이스턴 디지 폴리스가 지금 자꾸만 인터셉트 하는거야 니가 픽쳐를 하거나 이러면 와이스턴 디지 폴리스 유에스키 서비스가 비안디에서 팔로우를 해요 근데 비는 누가 이렇게 하는거다 내버리겠다 지금 언델 지금 유에스키 서비스하고 폴리스 지금 어? 지금 마샬 전부다 언더론을 했었는데 지금 첸징 애티튜드가 억셉티드다 그러면 이제 유에스키 가브먼트 로스에 다 팍터 들어가는거다 지금 자 온티나우 치니 턴치 했는데 어 인테드 파이 위드미하고 샤우팅하고 했는데 그거를 유에스키 가브먼트가 버전 캐오고 쓰로드 웨이 스포트 폴리스 마샬 기숫시다 어 그거를 펄고 누가 쓰잖아 패밀리 칠 등을 다 킬로버려 전부다 킬로버려 마피아입니다 마피아 세답 기반 테크 하는거 어 패밀리 칠 등을 일류지 못 다 킬로버려 이거는 완전 드레깅 마피아 시민 세답이거든. 버스 드라이버. 킬. 택시 드라이버. FedEx UPS. CIA NSA MI6 모서드 커넥션 드로겐 킬. 킬 들어가지? 자, 또 히어. 블라킹 나와야지. 블라킹 2기 대 트립 딱 지금. 대열 무브먼트 워라운드 니가 2기 대 트립 블라킹이거든. 트레이는 오픈 됐네. 왜 이렇게 오픈 돼 있어? USB 전부 다 콜렉터 갔어. 어떻게 된 거야? 와이드 오픈 돼 있네. 어떻게 된 거야? 일단 원 오브 댐. 원 오브 댐이면 그냥 킬 들어가. 뭐 하냐? 일단 노 드라겐 케이 그러면은 페미치들은 콜렉터 잖아. 그지? 그니까 일단은 애니메이 드라겐 케이 면 드랄 페미치들은 레스트로 공식해야 된다. 그걸 하는 것이지. 그런가 봐? 그런 걸 알아야지. 어? 아 오마가스 슬라이니까. 그런 걸 알아야지. 버거 들어오고 다 해.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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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